윤석열 검찰입니다. 시민단체와 뉴스타파가 공동으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등 지출기록을 공개하라면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승소에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수활동비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돈을 내어줄 때 그게 집행이라는 개념이다. 검찰 얘기입니다. 그 후에 사용은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불과한 것이라서 저희가 그 자료를 법적으로 작성해서 보관하고 관리할 의무가 없다. 딴 애 화내면서 연기한다고 했는데. 지금 연기하신 거니까? 명의연기였습니다. 아니 특수활동비라는 게 만약에 제가 특수활동비를 MBC로부터 받는다고 쳐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와이프한테 생활비하라고 갖다 주면 누가 아냐. 그렇기 때문에 증빙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예전에 누가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말을. 그리고 이걸로 지방검찰도 이제 특활비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요. 아 지방검찰도? 공개를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비공개가 좀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뭐 할 겁니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키워드 뉴스 시간. 오늘은 제주투데이의 박소희 기자와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죠. 박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오늘의 키워드 살펴봅니다. 윤석열 검찰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입니다. 네. 또 MBC 와서 그분을 얘기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내용으로 얘기하실 건가요? 네. 시민단체와 뉴스타파가 공동으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등 지출기록을 공개하라면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에서 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2019년부터 진행된 행정소송이잖아요. 네. 무려 1243일 만에 최종 승소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네. 네. 이 내용이 그거네요.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현 대통령이 전에 검사 시절에 쓴 이른바 윤석열 특수활동비 그 내용을 공개하라는 내용이었는데 판결에 따라서 6월 23일에 공개가 된다는 내용인 거죠? 네. 네. 정보공개 청구 당시에는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한민국 최고 권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심이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은 시민이라고 배웠습니다. 아. 맞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이니까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소송이 1심 2심은 모두 원고가 승소를 했던 거죠? 네. 그리고 3년 5개월 만인 지난 13일 뉴스타파 등은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과 지출 증빙자료의 최종 공개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검찰의 내용 증명을 보내서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대로 예산자료의 공개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고요. 네. 대검찰청은 검찰 예산자료를 오는 6월 23일 오후 3시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같은 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검 2층 누리홀에서 예산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인 것이요. 네. 검찰 조직이 생긴 이후 사상 처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검찰의 예산자료를 주권자인 국민이 열람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공개되는 예산자료의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네.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과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시기가 겹칩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에 쓴 특수활동비 등을 검증하게 되는 거죠. 네. 이 특수활동비라는 게 증빙을 안 해도 되는 돈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소송이 진행된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검사들은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진비 등 여러 예산을 씁니다. 모두 국민의 세금이고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윤 대통령도 이 돈을 썼고요. 하지만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쓰는지 검찰은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수사 기밀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해왔던 거잖아요. 네. 뉴스타파와 공직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는 2019년 10월 18일 검찰의 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하승수 변호사면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아무튼 검찰의 정보 공개 청구했는데 검찰은 그때 거부했었고요? 네. 그런데 한 달 뒤인 2019년 11월 18일 뉴스타파와 세 곳의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하승수 변호사가 검찰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원고 하승수 피고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재판은 서울행정법원 2부가 됐습니다. 네. 자 검찰의 예산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소송이 시작이 됐던 거죠? 네. 그런데 2021년 3월 4일 변수가 생깁니다. 이번 행정소송에 실질적 피고였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한 거죠. 아 네. 네. 1심에 4차 변론을 2주 앞두던 때였습니다. 단시 윤 총장이 사퇴하자 검찰은 재판 날짜를 연기해달라면서 법원에 기일 변경을 신청하는데 1심에서만 4차례 재판이 연기됩니다. 사실 이것도 좀 신경전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특수활동비 공개 여부를 놓고서 아주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고 들었었는데요. 네. 1심에서 검찰은 정보부존재 주장을 들고 나왔었는데요. 네. 네.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쓴 건 맞지만 이에 대한 집행내역은 없다고 했는데요. 특수활동비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돈을 내어줄 때 그게 집행이라는 개념이다. 검찰 얘기입니다. 그 후에 사용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불과한 것이라서 저희가 그 자료를 법적으로 작성해서 보관하고 관리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변론을 했는데요. 윤석열 아나운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국어로 얘기하셨으니까 이해는 됐는데.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돈을 내어주면 그게 집행이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안 줄게요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반호사 등이 요구하고 있는 정보는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네. 그런데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는 특수활동비의 사용내역이라는 겁니다. 네. 단어가 다르네요. 네. 그래서 집행내역은 검찰이 없기 때문에 공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이게 주장이었습니다. 단어는 다른데 우리는 어디 가서 만약에 법인카드로 카드를 써서 밥을 먹었다. 그럼 누구랑 얼마치 먹었어요? 이걸 영수증으로 증빙을 해야 되는데 그 내역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용돈을 받으면 그때 집행이라는 거죠. 사용할 때가 집행이 아니고. 아. 엄마가 돈 줬을 때 집행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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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검찰 측이 얘기했던 이 정보 부존재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네. 이 주장을 만약에 원고 측이 깨고 싶다면 특수활동비 정부의 존재를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 이제 펼쳐진 거죠. 네. 네. 그래서 1심 재판부는 특수활동비 예산 자료에 제출을 명령은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부의 부존재 주장을 고수하면서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특활비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또 업무 추진비 특정 업무 경비 관련 자료도 1심 재판장의 자료 제출 명령 1년 2개월 만에야 무성의하게 제출했다고 합니다. 당시 검찰의 태도에 재판장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는데요. 이제 들어보시죠. 2019년 9월 9일 1심 4차 변론 당시 재판장과 검찰층 대화입니다. 1심 재판장은 지금 자료 취합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신 게 벌써 1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자료 600권 중에 그냥 두 권을 무작위로 가지고 오셨다는 거네요. 하자 검찰층 소속 수행자가 저희가 600권에 있는 업무 추진비하고 특수업무 경비 관련 자료를 다 뽑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1심 재판장이 지금 이거 두 권을 제출하시는 것도 이 중에서 이 사건의 정보에 해당되는 것만 제출하셔야죠. 그 전체를 제출하시면 판사가 알아서 찾아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출하고 싶지 않은데 제출을 해야 되니까 너무 무성의하게 제출해서 알아보기 때 힘들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재판장이 지금 약간 건조하게 얘기하셨지만 화낸 거군요. 저 딴에 화내면서 연기한다고 했는데. 지금 연기하신 겁니까? 명의연기였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2년 2개월 만에 1심에서 원고가 승소를 했죠? 네. 1심 재판부는 일부 개인정보만을 제외하고 특활비, 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진비의 세부 집행내역은 물론이고 지출 증빙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영수증 같은 거? 네. 그래서 판결문을 보시면 검찰의 특수활동비 정보부 존재 개변을 이렇게 일축합니다. 피고들이 특수활동비에 관한 집행정보 및 집출 증빙 서류를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 네. 따라서 피고들이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아, 예. 재판부는 검찰의 논리에 대해서는 부정을 했군요. 네. 그렇죠. 사실 특수활동비, 아니 특수활동비라는 게 만약에 제가 특수활동비를 mbc로부터 받는다고 쳐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와이프한테 생활비하라고 갖다 주면은 누가 아냐. 그렇기 때문에 증빙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예전에 누가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말을. 네. 어쨌거나 수사 기밀이라서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검찰의 논리는 1심에서 무너지게 된 건데 검찰이 이거 인정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순순히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박범계 장관이 검찰에 항소주의를 합니다. 법무부는 국가가 당사자거나 혹은 참가인의 행정소송에서 정부기관 등을 지휘할 권한을 갖기 때문인데요. 네. 2심 재판 시작을 약 두 달 앞두고 다시 최대 변수가 생깁니다. 이거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거잖아요. 당선인 신분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이거 한 번 시간 좀 더 끌어볼까라는 혹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 그 시점이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검찰 시간 끌기가 이제 계속됐죠. 이무려 검찰에 직접 수사권 폐지 법안에 저항하며 김수원 검찰총장이 또 사퇴를 했는데 이를 비밀으로 검찰은 재판을 두 차례 밀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두 번째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6개월 만에 2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2심에서도 검찰이 주장을 했던 건 아까 얘기했던 정부의 부존재 그러니까 정부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새로운 궤변을 만들어냅니다. 아. 잠깐 새로운 논리라고 하죠. 네. 네. 새로운 논리를 개발을 하는데요. 특수활동비 자료가 없다 대신 예산 자료 정리가 힘들어서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다로 바꿉니다. 그래서 하승주 변호사는 검찰이란 조직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엿볼 수 있는 변론이라고 운수를 했고요. 아. 예산 자료 정리가 힘들어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네. 일반 회사에서는 만약에 감사받을 때 이런 식의 논리를 펴면 바로 해직 사유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징계 사유가 네. 네. 검찰에서는 지금 이런 주장을 했었군요. 아니면 뭐 자료 자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실제로 힘들었거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네. 그러니까 2심 때는 일단 제가 알기로는 특수활동비를 포함해서 예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아니었나요? 네. 네. 했죠. 그러니까 특수활동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대충 아. 대충이요? 네. 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예산 관련 자료를 그러니까 2심 때는 자출을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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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게 검찰청사 밖으로 나온 최초의 순간이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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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살펴본 재판부는 수사기밀 등 검찰의 정보 비공개 주장을 기각합니다. 없지는 않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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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심 판결물을 보시면 수사 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의 집행일자와 집행내역을 공개한다고 해서 네. 네. 그것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활동에 관한 사항이 노출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으로 공개되더라도 수사 업무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게 말이 어렵긴 한데 집행일자와 집행내역이 있는데 그거 공개한다고 해서 기밀이 공개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밀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검찰은 2심 판결에도 불복을 했습니다. 대법원에 이제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 이걸 이제 4월 13일 날 내렸던 거고 네. 이제 그 판결에 따라서 지금 예고해드린 대로 6월 23일에 그 집행내역의 실체를 볼 수가 있게 된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심리 불속행을 좀 설명해드리자면 심리를 속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결한 거고요. 그런데 검찰은 전자파일 제공 대신 열람시청과 사본 출력물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역평가 그 내용이랑 비슷하잖아요. 보고 맞습니다. 파일은 줄 수 없고 와서 보고가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가서 이제 복사기를 들고 가서 이제 아 복사기도 들고 가야 돼요? 이제 복사를 해야 될 형편이 됐습니다. 사본 출력물을 제공한다고 했으니까 뭐 줄 수도 있긴 하겠네요. 어쨌거나 이런 걸 보면 이제 받는 사람들은 좀 뒤끝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거나 그 내용이 6월 23일에 공개된다고 했으니 그 내용을 좀 어떻게 공개되는지 한번 보고서 나중에 좀 이야기를 더 풀어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로 지방검찰도 이제 특합이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요. 아 지방검찰도 그렇죠. 같은 조직이니까 네. 이제 판례가 생겼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비공개가 좀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뭐 할 겁니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